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폴즈아 호라이즌 4를 게임할게요. 이건 제 차량입니다. 제규어 에프페이스. 그리고 이 지역은 포춘 아이슬랜드입니다. 이 포춘 아이슬랜드는 아주 아름답지만 굉장히 길이 험해요. 꾸불꾸불해. 오늘 그래서 굉장히 모험적인 드라이빙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드라이빙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렛츠 드라이빙! 오케이. 용어 집중 이렇게 깨닫는 렛츠 드라이빙! 아, 아름답죠? 아, 저 산을 보세요. 아, 아주. 아, 마음이 정화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아, 아, 2, 3, 5, 6, 4, 5, 6, 4, 6, 5, 7, 6, 6, 7, 7, 8, 8, 9, 9, 9, 10, 11, 12, 오오오 길이 오프로드라 굉장히 슬립이 많이 됩니다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달려볼까 한 번 자 달려볼까 자 달려볼까 자 달려볼까 자 달려볼까 자 달려볼까 매 아하 아주 오늘 아주 바빠요 손이 손과 발이 바쁩니다 고맙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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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하 아 아 자 다시한번 오프로드로 자 다시한번 아 여기는 해변가에요 해변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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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차는 8단까지 있습니다 8단 아이고 아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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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멋지죠?